안녕하세요 와인국 크리스탈입니다. 오늘 테스팅할 와인은 프랑스 론 지역의 와인이에요. 론 지역은 프랑스에서 보르도, 브루고니와 함께 3대 와인 산지로 유명한 곳이죠. 생산량도 워낙 많구요. 자 오늘 테스팅 들어가기 전에 론의 와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론은 북부 론과 남부 론으로 지역이 나눠요. 근데 이게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이 북부와 남부의 지역 차이가 정확하게 나거든요. 자 그럼 간단하게 살펴보면 론의 북쪽은 시라 품종을 주로 하고 론의 남쪽은 그라나슈 품종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가지 품종을 블렌딩해요. 그래서 그라나슈, 무브드레, 시라, 생소 등등을 합쳐서 만드는 게 남부 론이에요. 그리고 북부론은 기후가 대륙성 기후이고 남부론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. 그래서 기후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고 품종도 달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요. 우리 흔히들 북부론이 약간 근육질의 남성적인 느낌이라고 하면 남부론은 좀 살집이 있고 좀 더 우아한 여성적이라고 하거든요.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와인은 북부론의 시라입니다. 자 테스팅 들어가 볼게요. 자 두 와인의 생산자는 같아요. 피에르 가이아르라고 해서 론, 북부론에서 꼬투로티랑 꽁드리에를 굉장히 잘 만드는 생산자거든요. 자 이 생조셉이라는 와인을 테스팅할 건데 생조셉은 북부론에서도 에르미타주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. 우리 에르미타주는 굉장히 비싼 와인이죠. 자 에르미타주가 있고 그 근방에 크루즈 에르미타주라고 굉장히 넓은 지역이 있고 크루미 에르미타주 옆에 바로 이 생조셉이 있습니다. 자 테스팅할 와인은 피에르 가이아르 생조셉 2016 빈티지입니다. 우리 흔히 시라가 이 북부론의 시라가 호주로 넘어가서 시라즈가 되면서 이제 같은 품종이라고 하는데 캐릭터가 굉장히 달라요. 이 북부론의 시라를 마셔보시면 호주의 시라즈와는 정말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일단 색깔은 굉장히 짙은 루비 레드색. 그 원초적인 동물적 향기가 나는데 우리 흔히 사향이라고 하는 머스크 향이 나면서 후추 아니면 감초나 스파이스 향들 그리고 약간의 가죽향 아 흥미로운 향이네요. 정말 침샘을 엄청나게 자극하는 이 높은 산도와 탄인이 매우 우아하고 잔잔하게 입안을 쪼여오고 있고요. 바디감은 한 미듐 투 풀 바디 특징은 당도가 굉장히 낮아요. 그래서 우리 흔히 요새 미국이나 호주 와인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굉장히 드라이한 산도와 탄인이 좋은 와인입니다. 좋아요. 정말 그 느낌이 그 근육으로 다져진 근육질의 남자인데 살이 하나도 없고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거든요. 매격적인데요. 자 다음은 피에르 가이아르의 딸인 잔르 가이아르가 만든 시라인데요. 이거는 이 집에 가장 기본 시라예요. 2016 빈티지이고 포도밭은 크로즈 에르미타즈 근처의 포도밭이라고 합니다. 아 쌩조셉은 오크통에서 18개월 숙성했고 이 시라는 오크통에서 6개월 숙성했어요. 얘도 색깔은 비슷해요. 거의 그 그냥 짙은 루비 레드색 색깔부터 굉장히 강렬함이 느껴지죠. 큰 맥락에서는 그런 그 사향의 그 원초적인 향이 굉장히 많이 나고 다크베리나 약간의 그 우리 마구깐 향이라고 하는 약간의 쿰쿰한 내음도 나요. 아 아 이 시라는 생조셉에 비해 좀 더 생동감 있으면서 경쾌한 느낌이 나고 약간의 민트나 허브 스파이스 향이 좀 더 많이 나거든요. 그리고 가죽향 차향 두 와인 다 굉장히 그 원초적인 느낌이 나는 와인입니다. 바디갑은 조금 더 가볍고 음 아 좋습니다. 사실 요새 우리가 흔히 마시는 와인들이 정말 당도가 높거든요. 드라이 와인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쉬라즈는 정말 초콜릿 시럽을 넣은 듯한 그 당도가 너무 많이 느껴지는데 이 와인들은 그런 와인과는 전혀 다른 매우 드라이하고 정말 전통 방식에 따른 론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와인이에요. 정말 이 근육질 남성의 매력이 느껴지는 론 시라 한번 테스팅해 보실래요?